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마가 엄청 넓어요. 대머리이시군요. 손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전토로 만든 심장인데 손님 가지실래요? 근데 몸이 없어. 목소리 붙여줄까요? 입에 색깔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만져주세요. 눈을 감아. 제가 팩을 해드릴게요. 슬라임백. 처음 만들었던 옛날 슬라임. 탱글탱글 차가워요. 별 모양도 있죠? 탱탱한 느낌. 만지면 탱탱. 치면 찰박찰박. 눈알에 올려줄게요. 시원하시죠? 고객님 눈이 너무 커요. 근데 눈 감고있으신데 눈초덩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영양백을 발라줄게요. 개구리알 같다고요? 동안이에요. 머리에다가 영양백을 발라줄게요. 탈못이네. 자라나라 머리 머리. 아 붙었어. 자라나라 머리 머리. 주둥이를 칠해줄게요. 얘도 영양백이네. 볼딱지랑 이런데 발라줄게요. 아 머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보잖아요. 만빵에다 해줄게요. 여긴 내가 머리에다 해주고 얘는 만빵에다가 지덕지덕 자갑죠? 주댕이에다가도 발라줘야돼요. 손님 팩을 너무 많이 하세요. 동포미. 직접 만든거거든요. 아주 댕댕한 느낌에 잘 늘어났답니다. 머리카락 보기싫어. 떼내야지. 됐다. 보관시다 해줄게요. 해줄 데가 없어요. 이거 통에 담는 것도 힘들거든요. 고객님. 좀 참으세요. 알겠죠? 집에 오자마자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고객님. 마지막이 술입니다. 빡빡 말고 주댕이에 팩을 해줄게요. 파란 주댕이가 되셨어요. 손님 만족하시죠? 얼마나 차갑고 탱탱한 느낌에 좋아요. 왕박에 있는 것부터 떼서. 여기 있는 팩이 붙어버렸어. 빼줄게요. 너 다시 들어가. 됐어. 색도 소리가 좋답니다. 면상에 스프링클이 묻으셨어요. 면상에 스프링클이 묻으셨어요. 폼폼이랑 다 집어넣어야 돼. 들어가. 이거 외국 분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 ASMR인줄 아시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 누가 어딨어? 네이런팩은 뭔가 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로또인. 진주 진주 파랑. 난 이게 잘 맘에 들어. 대가리에 있는 것도 떼줄게요. 손님 너무 차갑죠? 기다리세요 제가. 안차갑게 잘해드릴게요. 눈칼에 있는 것도 떼줄게요. 땡땡이요 땡땡해. 눈칼에.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어쩌라고요. 쉿 비밀해서. 오만스.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아닌가. 아 대가리 미마. 그 다음에 눈칼이. 취덩잎팩도 해줄거거든요. 취덩잎팩은 영롱한 파란색. 아까 취덩잎에 붙었던 걸 눈에. 차가우시죠? 취덩잎. 취덩잎. 콧물. 콧물. 콧백. 눈칼팩. 수면 안댁. 좀 더럽죠? 죄송합니다. 차가워. 내 손가락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포가지팩을 뜯어서. 포가지팩 뜯어서. 눈칼에 올려줄까요? 잔인하네요. 내가 귀지도 파줄까? 너 근데 귀가 막혀있어. 왜 귀 막혔어? 귀가 막힌 ASMR을 들었구나. 소금 ASMR을 들으면. 귀 막혀서 귀가 막혀. 너무 재미없다. 이거 막힌 틈이 뜯어.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 내가 귀만. 아 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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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우그러져 있던건데 세모가 되어버렸어요. 귓구령이 막혀서 귀지를 팔 수가 없거든요. 칼로 잘라다가 확 뚫어버릴까요? 얇으셔가지고 귓구령이 뚫어지게 생겼어요. 아 모든 반짝이가 묻으셨네. 제가 팩을 하고 다니는 각질이 차가워지셨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아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자라나라 머리 머리. 고객님 머리 뒤에 어디 가셨어요? 목을 잡아도 물렁물렁해. 약간 몸까지 있으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두드러기 나면 제가 제거도 해드릴게요. 왜 피부관리 잡인데 자꾸 얼굴이 때리냐구요? 손님이 너무 잘 져서요. 목걸이까지 해드릴까요? 젠장. 어 목걸이 찰떡이시네. 목을 너무 졸라서 화면이 안보이지 않아요. 부개졌어. 됐다. 목을 너무 조여요. 너무 크고 길고. 힘든답니다. 버즈 끼세요 고객님. 버즈도 껴줄까요? 안 들어가요. 귀가 막혀서. 참 귀가 막힌 고객님이시네요. 케어 다 끝나셨구요. 다음에는 블랙헤드 달고 오시면 제가 지워드릴게요. 매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찍어서 목클렌직으로 닦으면 닦일까? 유성매직이라 안 지워지나? 조금 궁금하다. 구성으로 칠하면 물로 씻어질텐데. 그쵸? 어쨌든 고객님 절대 눈을 뜨지 않으셔서 다음에 또 좋고 지겁고 행복한 ASMR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싼 가격을 해주는 ASMR인데 짧게 끝나버렸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